프로듀서 이대희라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무대인사 진행할텐데요. 저희 노량에서 배우님들의 사인이 남기 엽서를 제작했는데 오늘 호응이 좋으신 분들께 증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입장하시겠습니다. 입장하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노량축구의 바다의 감독 주한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도 영화 감독 있게 뭔가 좀 이렇게 물컥하게 보셨어요? 네! 진심이 느껴지네요. 그리고 오늘이 바로 노량 해전 있던 12월 16일 당일입니다. 그런 역사적인 날에 여러분들이 노량이라는 영화를 보시고 이렇게 저는 뭔가 마땅하게 만들어야 할 영화를 만들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할 영화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각기구량하고 또 떨리고 뿌듯합니다. 감초로 여러분들 보시고 돌아가시는 내내 가정의 평안과 그리고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네 네 저는 부활해서 타다가 돌아왔습니다. 저희 팀에 독방이 들어와서 양해드리려고 부탁합니다. 돌려주세요! 아줌마! 여러분 제가 부산사람인지 알고 계시죠? 제가 부산 분들, 이 방에는 제 지인분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. 그래서 너무 반갑고 저희는 또 여기 인사 끝나가서 바로 서면으로 인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드리는데 정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말 안해도 저 때문에 오신 분들 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통화해서 만납시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송혜림 영예 최성훈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좋네요. 저기 옷 한 번만 줘봤어요? 하여튼 저 스타일입니다. 여기 오면 10년 20일 타입을 겪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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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김윤석 씨 아버님도 오셨어요. 아버님 어디 계세요? 아버님 어디 계세요? 아버님 감사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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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의 준사 역의 김성규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영화 속에서 제가 보셨으니까 바다 속으로 뛰어든 이유가 이순신 장군님. 제가 김윤석 선배님 정말 너무 존경하는데 이렇게 영화에서 이번에 만난게 저희들이 굉장히 큰 팀이 돼서 바다를 뛰어든지 않겠지만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많은 고생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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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lloyoyoy closesối시 연연물짜로 certainly 시 MVP 고맙습니다. blinking 고맙습니다. 아니 박상현 박수 박상현 박수 아 예 근데 요건이 있을 수 있을 거 보니까 영화를 잘 보실 거 같아요 저도 이 영화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은 어떤 감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 전에 크리스마스를 꼭 챙겨서 즐기시고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 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저도 외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살만한 장수 모리아치 반가운 장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친절하신 부산 시민들 보면 너무 좋고 오늘 저희는 거 보셨으면 주위에 떨리고 보여주셔서 저 영화 잘 되게 좀 도와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맛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의 저희 저도 사랑하는 제 끝까지 보셨던 그래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. 저희 말씀드린대로 역설을 증정을 해드리고 저희 그 다음에 감독인과 배우분들과 관객분들과 미념사진 촬영, 양체사진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. 와 최정봉도 응원하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진 찍어주세요! 사진 찍어주세요! 아이고야 유튜브 너무 재밌다. 옛날 프로그램인데 그죠? 알겠지? 감사합니다. 저도 원래 꺼도 재밌었다. 저도 어? 저 김윤옥께로 밟고 왔습니다. 시켜줬더니 꼭 김윤옥께로. 죄송합니다.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로 받아주세요. 저희 배우님들 단체 사진 하나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돌아서서 눌러주시겠습니까? 세트까지 오신 다음에? 세트까지 오신 다음에? 세트까지 오신 다음에? 자 앉아줄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여러분 저희 하나 둘 셋 하면 노량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파이팅! 한 번 더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파이팅! 네. 한 번 더. 한 번 더 할까요? 네. 한 번 더. 이번에는 노량 진격한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다. 아니야 아니야. 파이팅만 해요. 알겠습니다. 하나 둘 셋! 파이팅! 네. 네. 감사합니다. 인사 드리도록 하자 가겠습니다. 네. 한번 더 빨리 다시 이동하시겠습니다.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. 안 가버려. 자. 촬영 인사. 감사합니다. 자. 초으로 나오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오지 마세요. 나오지 마세요. 바로 이동하셔야 됩니다. 이동 잠시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rei